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문제 잘 풀어봤습니까 네 답이 보이던가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단원별 문제를 풀다가 또 모의고사식으로 풀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문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틀린 파트 그렇죠 뭐 지방세 국세 중에 그 파트를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제가 그 문제집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단원별 문제집에 그 파트 가셔서 거기에 이론유역하고 문제 다 돼있으니까 세법은 그걸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트를 내가 그 파트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파트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갖다 드무셔야 됩니다 이게 자 어쨌든 우리가 4주차 모의고사 통해서 어떤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지문 좀 보겠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를 물어봤죠 우리 조세 용어 중에 가산세 용어 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는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신고 불성실 가능세가 있고 두 번째는 납부 불성실 가능세가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국세나 지방세 모두다 그렇죠 국세든 지방세든 모두다 신고 불성실 가능세가 10%짜리가 있었고 20%짜리가 있었고 40%짜리 있었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0%가 됐을 때는 무슨 신고가 되면 10%죠 과소신고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무신고 40%는요 부정 그렇죠 이때 부정하다는 것은 부정과소신고나 부정무신고를 모두 다 포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납부 불성실 가능세는 하루당 어떻게 돼요 0.1만 분의 3이다 0.03%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다만 단 우리가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능세를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걸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작년 시험에서 나왔었고 이런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늦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고를 뭐라고 했죠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신고 수정신고 수정신고죠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자 수정신고 수정신고한다 그 다음에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것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신고 기한호신고 그럼 수정신고나 기한호신고가 되면은 이 신고행위를 해주면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가능하다 그렇죠 수정신고 무슨 뜻이고 기한호신고 무슨 뜻인지는 알자 그렇죠 특히 우리가 50% 감면 조항이 좀 중요했었는데 얘는 6개월까지 해주면 되고 얘는 1개월까지 우리가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이렇게 가능성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보시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취직세는 이제 부정자가 붙었으니까 부정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40%죠 그 다음 애가 등록명세는 부정과소 과소든 뭐든 부정이니까 40% 3번 양도세는 일반과소니까 몇 프로? 10% 자 답이 4번이죠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우리가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렇죠 안한다 그 다음에 양도속세 부정이니까 몇 프로? 40%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요거만 암기하고 계셨으면은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요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또 헷갈렸겠죠 그렇죠 지방교육세도 가산세 있는 거 아닌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대신 지방교육세나 얘네들은 납부 불송실한 세 요거는 내야 돼 요거는 요거는 내야 돼 요거는 내야 되지만 신고 불송실은 안 된다 그렇죠 이건 논리가 뭐였냐면 얘네들은 부과되는 세금이죠 부과되는 세금이고 우리가 만약에 뭐 거기에 나온 취득세 부과됐다 그럼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얘는 주인이고 얘는 종이야 그러면 주인이 신고 안 한 거를 왜 종이 책임지냐 이거죠 그렇게 설명했었죠 주인이 실수한 거를 왜 종이 책임지느냐 그래서 종한테는 신고 불송실 가능성을 종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논리에요 종은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지만 돈 안 낸 거는 가금서를 내라 이거죠 이거는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우리가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 있었죠 가상금 그렇죠 가상금제도 가상금의 개념은 뭐예요 체납된 세금의 무슨 이자 연체이자 자 포인트가 가상금은 가상금 자 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의 그렇죠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다 연체이자 개념이다 연체이자 이게 포인트죠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상금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우리가 일반 가상금하고 중가상금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가상금은 언제 붙이는 거예요 금액 제한 없이 하여튼 연체만 되면 무조건 3% 이자 그 다음에 중가상금은 몇 개월 지나야 되죠 몇 개월 지나야 되죠 1개월 지나야 되죠 자 날라가신 분들은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1개월 지나야 돼요 아무 때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문에서 1개월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없는 거예요 이것만 붙은 거야 얘는 단 하루만 붙어도 이자를 내는 거고 얘는 1개월 지나야 돼요 그렇죠 자 조세청론 공부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놓친 것들은 그 다음에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자율이 1.2%죠 1.2% 그 다음에가 경과된 월수 그렇죠 경과된 월수 경과된 월수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본 이자 플러스 중가상금 이자를 더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거기 보시면 토지분 재세가 100만 원 고지가 됐는데 자 그럼 얘는 이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납기를 외우고 있어야 되죠 납기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럼 재산세 납기가 7월달 아니면 9월달이잖아 그렇죠 그럼 토지는 몇 월달이에요 9월달 그렇죠 우리가 재산세 납기 이렇게 보자 그랬잖아요 재산세 납기는 우리가 주택의 1분의 2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이대로 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대로 하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이 납기를 알아야 돼요 이 납기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납기를 9월 30일인데 이분이 언제 냈다고 돼 있어요 12월 15일날 냈다고 됐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무조건 가상은 무조건 묻는 거죠 금액 제한 없습니다 대신 얘는 금액 제한이 있었어요 얘는 금액 제한이 국세는 얼마 이상 국세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기억납니까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돼 지방세는 얼마 이상이에요 지방세는 그렇죠 30만 원 이상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쓸 때만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했었죠 국세는 지방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이거 암기해 두셔야죠 그런데 얘는 100만 원이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얘는 무조건 100만 원에 대해서 3%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죠 3만 원에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이제 얼마로 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데 그럼 이거를 100만 원으로 해야 되냐 103만 원으로 해야 되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103만 원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3만 원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자에 그러면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자에 또 이자가 되면 이거는 뭐가 돼요? 복리가 되는 거예요 복리 복리면 사채지 이거는 복리가 왜 무서운 거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103만 원이 되면 안 되고 그대로 100만 원이 와야 된다는 거 아셨죠? 아마 3으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100만 원의 1.2%가 얼마일까요? 100만 원 1%가 만 원이니까 1.2%는 12,000원이지 뭐 12,000원 여기까지 잘 했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 월수 계산을 잘 하겠죠? 월수 계산 그럼 이제 세봐야지 이거 그럼 이거 12 빼기 9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세봐야 돼 9월 말 10월 말 지났죠? 11월 말 지났죠? 12월 말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3개월이 되면 안 되고 얘는 2개월이 경과가 된 거예요 2개월이 경과 2개월이 지났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따질 때는 꼭 손가락으로 세야 됩니다 그렇죠? 손가락으로 세는데 옆에 감독관이 와서 뭐 하시냐고 뭐 하긴 지금 세고 있지? 까먹은 거야 그렇죠? 그럼 이 감독관 때문에 1분 또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잘 세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2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 4천 원 그렇죠? 2만 4천 원 2만 4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일반 가상금은 우리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얘가 따질 게 많아 얘는 금액 제한도 알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경과는 월수로 딸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답변해서 2번이 된 거고요